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김성수입니다. 워더밍츠 진청주, English name, 김성수. 네 굉장히 수줍어 하는데 앞으로 우리 제스린이 커서 이 영상 보고 우리 서로 만난 적이 있었으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서 아저씨 사인도 좀 해주고 그리고 남자친구 소개도 좀 해주고 그럴거지? 아는 척 해줘야 돼? 아는 척은 10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아는 척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아는 척은? 그러면 뭐 한 번아도... 불jähr 좀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? 네 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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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언니 우리 동생 우리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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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이렇게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온 우리 소녀와 즐거운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주연이 사랑하고요 우리 예본이 사랑하는데 이렇게 멋진 친구들을 만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나는 유명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유명해질텐데 이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2016년 5월 27일 저녁에 만났던 김성수였다 그 아저씨 한번 만나러 가고 한국에 가고 싶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세계적인 뉴스에 나오겠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덕분에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수족을 하고 있어요 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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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스윈 그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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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까지 차 안에서 방정맞은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말레이지아의 친구들과 잠깐 대화했습니다 우리 말레이지아의 친구들과 잠깐 대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4살 oh 네 네 몇 년? 이 년? 22살 13살 네 그러니까 둘이 이모네 이모 코리안 랭귀지 이모 이모 오케이 say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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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took the dinner